공연이 소화이 4개야 그래도 체육시간이 너무 다행이다 정말 재밌는 체육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전동놀이 여기가니까 가싱? 네 가싱! 에 대해서 상대만 설명하고 물어보자 가싱! 4번째 학생, 강은 빈 땅 그리고 싱은 소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빈 땅에서 하는 소리나는 놀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나무에서 만든 건데요.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 크기에 따라 소리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꼼꼼히 감아서 세게 당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나먼트로 하는 게임들이 이 두 명씩 대결하고 이긴 사람도 한 번 하고 이건 진짜 질수가 지고 싶지 않다. 뭔가 순비욕이 생긴다. 첫 번째 게임, 나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니까 일단 누가 해봐. 그럼 내가 할게. 형이랑 누가 할게, 대결. 너랑 할게. 그래. 이거 연습? 아니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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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 실자는 연습처럼. 연습을 실자는 연습처럼. 일자로 놔. 그럼 가운데 걸 이렇게 해. 이렇게 잡고, 이거를 이렇게 잡고 당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거 당길 때, 당길 때, 당길 때 당길 때 우리 구호 같은 거 하나씩 정해보는 거 어떨까? 나라라 깡씨. 아, 강씨 맞나요? 강씨? 가, 싱. 나라라 가, 싱. 나라라 가, 싱. 그 베이브레이드. 꾸이 어때? 꾸이? 꾸이가 가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까씨. 까씨. 역시 구이 보이. 어색해요. 나라라. 나라라보다 그냥 이렇게 돌려라. 아, 놀려라. 메르푸 딸라. 부르푸 딸라. 메르푸 딸라. 부르푸 딸라. 부르푸 딸라. 부르푸 딸라 가스팅으로 가자. 가, 싱. 둘이 하는 거야. 부르푸 딸라 가스팅. 보여줘, 알겠지? 부르푸 딸라 가스팅. 잠깐만. 원, 투, 쓰리. 부르푸 딸라 가시. 가, 싱. 가, 싱. 가, 싱. 가, 싱. 가, 싱. 앉아서 해요, 아니면 서서 이렇게 해요? 보통은 앉아서 해요. 아니지. 서서 해야지. 서서. 가네? 멋있잖아. 자, 첫 번째 배틀은. 만틀에 붙인. 만틀에 붙인. 테일 꾸이. 탁두. 루아. 히야. 부르푸 딸라 가스팅. 야, 진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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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랜드 빼주세요, 이거. 여러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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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별거 없습니다. 와 이 형 진짜 웃겨. 와 진짜 웃겨. 와 진짜 웃겨. 대리바다시. 대리바다시. 이건 지고 싶지 않은데. 잘하냐? 앉아서. 앉아서. 준비됐어요? 파뚜. 우아. 히게. 룩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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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대박이다, 이거. 룩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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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딱 봐도. 아 딱 봐도 졌다. 답 나오죠? 와 나 진짜. 룩 혹시 몰라, 혹시 몰라요. 하지마 하지마. 어 앉아. 룩뚜. 아. 아. 아 이게. 아 딱 쳤지. 와 해찬이 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서 먼저 있어 지금. 헉. 2G. 자 그러면. 대망의 결승전. 헤이 꾸이 대 꾸이 보이. 누가 이길 것인가. 와 진짜 이길 거야.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좋대. 꾸이 보이. 긴장 안 해. 긴장 안 해. 방금도 긴장 안 했는데 이긴 거. 테일 꾸이. 응. 이런 거 접은 적 없잖아 테일 꾸이.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오케이. 갑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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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풀렸을 거야. 아니 뭐야 이거. 다 잊혔어. 다시 해야 해. 다시 해야 해. 너무 승부했듯이 택하셨네. 아니 이거 그.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예로 카드에요 형. 예로 카드. 한 번 하면 대사에요. 오케이 오케이. 형 우리 펭이 돌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무릎붓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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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빈이다. 어테리어 약간 겁났어. 아 근데 저 펭이 좋다. 저 펭이가 좋네. 아니 내가 진짜 잘 묶어서. 아니 저 펭이가 좋아. 여기 밑에 누가 내가 갈았어야 했나봐. 펭이가 이렇게 쫀득하게. 쫀득하게 돌려서. 좋네 좋아. 나도 이거 했어. 나도 이거 했어. 좋습니다. 깔끔히 인정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묶어줄까 이탈? 나 이펭이다 이펭이로. 아 괜찮아 나 아무것도 했어. 그래 그래 내가 묶어줄게. 아 저기 준비되어. 알았어요. 밟아줄게. 뭉개줄게. 아 너무 그래 갈아줄게. 갈아줄게. 으깨줄게. 내가 꼭 이길거야. 그냥 이런거. 아 예 뭔가 다 한거 없어요? 다 한거요? 찢어줄게. 그런거는 아니죠. 내가 꼭 이길거야. 아 네. 내가 꼭 이길거야. 형 뭐 할거야? 어떻게다가 한 게임 맞아? 잘하지. 2. 2. 3. 4 잘한다. 5. 4. 1. 2. 3 요분도 말해. 같이 하는거잖아. 아 같이 하는거잖아. 한 마디씩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거 아까 했잖아 아 그거 하는 거였어요? 그리프타 룰라 가시 가짜는 거야 그리프타 룰라 가시 아 알았어 알았어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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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할 수 있어 너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그렇지 아니 바닥 잘못 선택했어 우리가 절까 아니 아직 안 멈췄어 와 끝났죠 이게 진짜 팽이의 탓이 아니라는 거야 나 네 팽이로 했잖아 네 팽이로 했잖아 이거 네 팽이로 했잖아 정말 100% 장비빨이었다 실력은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장비를 구입하십시오 이 게임에 1등은 후회 없어요 이제 후회 없어 이 게임에 1등은 이 게임에 1등은 그래도 체육시간이니까 더 즐겁지 않니 얘들아? 어 재밌었어 맨날 체육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얘들아 근데 잠깐만요 머리가 아파 다음 시간은 시험 본대 너희 그 소식 주었니? 무슨 시험 기간을 그 전 시간에 알려주니 원래 그런 거지? 이 학교 진짜 안 되겠다 원래 그런 거지? 나는 한 달 전부터 시험 공간을 하고 있었어 됐어 난 알고 있었는데 준비 안 했어 우리 빨리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주관식 문제 문제의 4번 해찬이가 도영에게 끊금없이 해찬이 왔어요 하고 귀여운 애교를 보여주었다 이때 도영이 할 말로 알맞은 것은 70대 post 60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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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